자 손을 멋지게 펼쳐주시고요 5 4 3 2 1 문자표 종료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먼저 음원음원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 문자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이선희씨고요 과연 오늘의 1위는요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에이핑크 1위 축하드립니다 에이핑크 1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말씀하셔야죠 네 일단 우선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표인 최진아 대표님 홍수승 사장님 네 거듭대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에이핑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들 사랑합니다 네 에이핑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만나볼까요 데이터무자